아티스트가 노래를 부를 때는 곡에 담긴 의미 그리고 가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참법과 표현을 통해서 담아내는 과정이 포함되는데요 글로벌 팬들 입장에서는 원곡이 좋아도 발음 때문에 몰입감이 저하될 수 있어서 원곡의 음악적 표현을 훼손하지 않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발음만 교정하는 기술을 역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고 스포터원이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죠 평소에도 기술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촬영할 때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필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팬들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다 근데 때마침 작업 중에 있던 음원을 6개 언어로 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음원으로 팬 여러분과 많은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생각했죠 진짜 어렵더라고요 해도 해도 안 되는 파트들이 있어서 너 혹시 뛰쳐나갈까 싶었는데 결과물들을 보니까 그게 다 깨끗하게 해결이 돼 있어서 진짜로 이렇게 유창한 발음으로 나올 수 있구나 내 목소리인데 그거는 정말 진짜로 놀랐죠 아티스트가 수많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노래하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를 빼곤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에 기술이 약간의 도움을 주면 부르기 어려웠던 언어로 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려한 밤의 롤플레이 다를 가가 김에다 앵코밭 없는 소이 게임사태 마스커레이 된저린 what we're doing so over and done I don't know who we're fooling 마스커레이 된저린 what we're doing so over and done I don't know who we're fooling It's not that magic that we're playing I don't have nothing to breathe it'll bring in the fantastic Luiz song Yeah, it's not that magic that we're playing it'll bring in the fantastic Luiz song 夜日月이痛的呼吸 不 중存在的美夢 不 쉬야 A流下的寂寞 夜日月이痛的呼吸 不再存在的寂寞 팬들이 자국어로 음악을 더욱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하이브를 비롯한 프로젝트 파트너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엔터와 기술이 만났을 때의 순기능을 체감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피치 아이컨님이 생각하시는 목소리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고 여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구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톤의 페이스트 보이스 기술은 주어진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제안해주는 기술인데요. 이를 활용해서 음원에 어떤 목소리가 잘 어울릴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어울린다 생각되는 목소리를 구상했고 피치 아이컨님이 목소리 디자인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전달해드렸습니다. 스포톤에서 공유해주신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다음 과제가 좀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음악에 맞는 목소리를 디자인하는 것이었고 스포톤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연씨의 가창력과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음원에 녹일 수 있었습니다. 스포톤의 기술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녹음실을 넘어서서 목소리 변환을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포톤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이브 무대를 통해 선보여드릴 기술이라 내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원이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이브에서 또 최초로 하는 엔터와 기술의 콜라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미래 선도적인 프로젝트의 첫 스타트라는 점이 저에게는 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대중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치도 정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역에 맞춰서 엔터테인먼트도 계속 발전하고 아티스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팬 여러분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고 또 팬 여러분들은 친숙한 언어로 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기술은 아티스트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장해줄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